11개! 어? 11개! 오 예! 86개! 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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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3입니다! 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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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얘가 100개만 넘으면 돼. 어, 150개만 안 되는데. 형! 안 넘었잖아요, 안 넘었잖아요! 안 넘은 거 같아, 안 넘은 거 같아. 안 넘었죠! 63입니다! 예! 예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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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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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영어가 안 나오겠지? 대박. 없는 거, 없는 거. 대박.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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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ng Kai 네가, tape 가요! 그, 굿!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가면서! 예! 예! 그러다. 일단 그럼 피식 계획판을. 이게 뭐예요? 뭐야, 2가 5보다 뭐예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렇지, 0보다는 5가 크지. 그런데 2보다는 작아? 5가? 2? 이거 아닌가? 5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고. 0보다는 작고 5보다는 크고. 아니, 말이 안 되는데. 쉽지 않았어. 그러니까. 2하고 5하고 0. 5가 2보다는 커야 되는데 사실. 그런데 5가 2보다 작네. 5가 뭐고 2가 뭐고 0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. 5가 뭐고 0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. 뭐 봤어? 1025? 1025라고 했어. 1025라고 했어. 1025라고 했어. 건축박람회 뭐. 어, 건축박기론. 어?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했잖아. 뭔가 이 5개는 2개를 이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1, 2, 3, 4, 5가 뭐다? 개수 있잖아. 개수. 5명일 때 뭐 2개, 2명이 있을 때보다. 아! 이건 또 뭐니? 모르겠는데? 하핫하핫. 이건 또 뭐야. 야 이거 또, 이건 또 뭐냐. 팸틸양궁. 팸틸 러버 양궁 관역반에 4명의 점사명 10점 이상이면? 이번에 런던올림픽에 양궁하고 체조가 모두 여기 광주 출신 선수들이 태범이 이뤘기 때문에 이걸 혼합해서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! 도전! 자 캐리 파이팅!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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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!